좀 더 꽉 잡아봐. 잘 안됐는데? 잡고 떨어진다. 내가 한번 해볼까? 오빠, 처벙에 매달리게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철봉에 매달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다. 어떻게 하면 철봉에 오래 매달릴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우리 큐민한테 물어보자. 좋아. 궁금해요, 큐민! 궁금해요, 큐민! 안녕! 난 큐큐큐, 큐맨! 아! 대롱대롱 오래 매달리는 방법이 궁금하구나. 오늘은 어떤 동물 친구가 호기심 해결에 도움을 줄까? 그럼 큐브를 한번 뽑아보자. 나와라, 큐블! 나왔다. 과연 어떤 동물 친구가 나올까? 빨리 열어봐야지. 나왔다. 나무늘보? 좋아. 나무늘보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 춰추추 출발! 나무늘보야, 어딨니? 어? 저기 있나? 어? 저기 있나? 어? 저기 있다! 나무늘보는 정말 천천히 움직이네. 근데 나무에서 떨어지질 않잖아. 봐봐! 나무에 매달려서 잠도 자고 있어. 와, 정말 대단한데? 아니, 나무늘보는 어떻게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걸까? 왜일까?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나무늘보를 관찰해보자. 아, 나무를 꽉 잡고 있구나. 잡는 힘이 정말 세 보여. 큐블도! 나무에 잘 매달려있어. 우리도 나무늘보처럼 한번 따라해볼까? 손으로 꽉 쥐었다가 폈다가. 꽉 쥐었다가 폈다가.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폈다가. 꽉 쥐었다가 폈다가. 이번엔 팔을 위로 들어서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힘을 줘보자. 손을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나무늘보 정말 대단해. 하루 종일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있잖아. 자, 옆으로. 옆으로. 자, 이번엔 앞으로. 앞으로. 자, 반대쪽. 옆으로. 옆으로. 자, 마지막으로 조심조심. 뒤로. 뒤로. 이야, 그래. 바로 이거야. 매달리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나무늘보에게 오늘의 튼튼 비법을 찾았다. 큐맨. 얘들아 안녕. 큐맨. 큐맨. 큐맨이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는 튼튼 비법을 찾았어. 어떻게 하는데요? 나무늘보처럼 손을 꽉 쥐어서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튼튼한 팔을 만들어서 오래 매달릴 수 있게 연습하면 돼. 자, 그럼 먼저 앉아서. 자, 먼저 손을 바닥에 두고 손가락을 쫙 펴봐.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손 안에 작은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짝 들어 올려주는 거야. 살짝. 손가락을 쭉 잡아 당기듯이 당기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매달리기를 잘 할 수 있어요? 자꾸 연습하면 손에 힘이 세질 수가 있어. 아, 터브를 꽉 잡아요. 안 떨어지니까요. 그래, 맞아. 이번엔 나무늘보처럼 나무 막대기를 한번 잡아볼까? 자, 그렇지. 자, 그리고 서로 힘을 주면서 당기면 힘이 늘어나고 또 손에 힘도 생겨서 오래 매달릴 수 있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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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성공! 손과 팔의 힘을 튼튼하게 길렀더니 나무들보처럼 오래 매달리기에 성공했어! 튼튼히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어디 한번 볼까? TV 끝! 키스 파트 키스 파트 키스 파트 키스 파트 키스 파트 나무들보처럼 나무에 되롱래롱해 볼까요? 매달려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요 요 요 요 요 대롱대롱 대롱 대롱 요쿠 대롱대롱 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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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쿠 대롱대롱 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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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려 요 요 요 요 요 매달려,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엽 엽 엽 엽 대롱대롱 매달리기 다 함께 놀아볼까? 신나는 놀이 누구랑 함께하면 좋을까? 베니요!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 하나 둘 셋! 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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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와 함께 놀자! 베니! 오늘은 어떻게 놀면 재밌을까? 나무들보처럼 매달려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해봐요! 베니 베니 큐! 이게 뭐야? 대롱대롱 매달려서 발로 공을 옮겨보는 거야! 발로 공을 들어서 슛! 골인! 하는 매달리기 농구구나! 맞아요! 시작해볼까? 네! 네! 40초 동안 둘이 함께 공 5개를 넣으면 성공! 중간에 떨어지면 다시 매달리면 돼! 준비됐어? 네! 좋아! 그러면 나무들보처럼 매달려야 할 수 있는 매달리기 농구! 시작! 예! 꼬린! 잘! 잘! 잘하고 있어! 잘해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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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개째! 1, 2, 1! 2, 1, 2, 1! 2, 1, 2, 1! 1, 2, 1, 1! 마지막! 할 수 있어! 1, 2, 1! 1, 2, 1! 1, 2, 1! 재미있다. 또 하고 싶다. 그럼 더 신나게 돌아보자. 베니 베니 큐. 베니, 이게 뭐야? 움직일 때마다 숫자로 표시해주는 기계야. 철봉에 매달려서 떨어지기 전까지 흔들흔들 흔들어보는 거야. 모두 힘을 모아 100번 흔들면 성공. 베니? 할 수 있어. 큐맨도 도와줄게. 하나, 둘, 셋, 아자! 자, 그럼 화솔이가 먼저 해보자. 아자, 아자. 자, 매달리기 흔들흔들 준비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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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한다! 자, 다음 선수 이찬!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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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큐맨! 가볼게요. 자, 시작! 하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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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큐맨 정말 잘한다! 파이팅! 파이팅! 자, 과연 100번 흔들기를 성공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104개! 우와! 매달리기 흔들흔들 성공! 성공! 오! 규물이다! 어? 오! 오! 나무들보처럼 오래 매달리기 노래하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졌더니 큐볼! 획득! 우와! 예! 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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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나뭇들고 뽕뽕다리 puedo 그렇게 하루종일 나무에 매달려 예! 우와! 나무 늘고 나무 늘고 또 나무에 매달려 나무 늘고 나무 늘고 또 나무의 매달려 나무 늘고 한 발로 대로 나무 늘고 두 발로도 대로 나무 늘고 온 곳까지 대로 대로 이렇게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대로 대단해 아 졸려 안녕 난 느릿느릿 잠꾸러기 나무 늘고 낮에도 대부분 잠을 자 하루에 스무 시간도 잘 수 있다고 난 나무 위가 좋아 나무 위에서 먹고 자고 새끼를 낳기도 해 어디서 마시는 냄새가 나나 난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거든 머리는 둥글고 털은 갈색 내 긴 털도 멋지지 내가 어떻게 나무에 잘 매달릴 수 있냐고 왜일까 구부러진 긴 갈고리 발톱이 있어서 나뭇가지에 탁 매달릴 수 있어 거꾸로 매달려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영차 영차 일주일에 한번 화장실 갈 때만 땅에 내려와 볼일 끝났으니 다시 올라가 볼게 느릿느릿 잠꾸러기 나무늘보를 사랑해줘 안녕 안녕 큐맨의 튼튼 비법 나무늘보처럼 매달리기 집에선 어떻게 놀이할까요? 수건을 준비해주세요 수건을 접어서 길게 잡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옆으로 옆으로 또 앞으로 앞으로 이때 할 수 있는 만큼만 숙이면 돼요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이번엔 수건을 발에 걸고 몸을 숙여 당겨보세요 팔과 다리가 함께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성공 이번에는 엄마 아빠와 수건으로 당기기 놀이 해볼까요 마주보고 영차 영차 힘있게 당겨보세요 넘어질 수도 있으니 손에 힘을 꽉 주고 안전한 곳에서 해보기 약속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튼튼해져서 큐브를 획득할 수 있었어 궁금한게 있다면 큐맨에게 언제든지 물어봐 튼튼 비법을 찾아 호기신대장 큐맨이 언제든지 달려갈게 오늘도 큐큐큐큐 큐큐큐 안녕 놀이를 켜다 대교 놀이큐 대교 놀이큐 대교 놀이큐 대교 놀이큐 에 앞서